우리 소식 전부 놓치면 안 돼 USB 켜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말아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벤트 1부가 끝나고 지금 2부 기다리는 대기실인데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아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는 홍사탕 같은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액체류 말고 젤리 같은 모양 캐릭터를 만드는 거라서 그때 실패했었죠? 실패는 안 했어 못 먹겠다 댓글을 봤었는데 못 먹겠다 실패는 안 했는데 뒤에 맛이 난 맛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달아 진짜 달아 엄청 달아 근데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지? 설명서 잘 봐야 돼 근데 이게 다른 가로폭이랑 다르게 클레이처럼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네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네 아 얘는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벌써 달콤한 냄새가 나 색깔 조합을 해야 되네 색깔을 조합을 해야 되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색깔 조합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 이걸 보고 곰 여기 앞에 있는 색깔을 만드는 할 수 있어 우리 일단은 먹먹이부터 만들어보자 일단 형님 하얀색 내가 보기에는 이 몸통을 만들고 눈이랑 이 코랑은 따로 붙여야 돼 눈, 코, 입은 나중에 만들고 이제 몸통으로 만들어야 돼 아 목줄 나중에 채워야 돼 네 아 이게 아 뭔지 알겠다 우와 소다 냄새 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아니 그거 떼봐 파란색 떼가지고 그 수제 캔디 만드시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늘리면은 모양 나오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넣어야 돼 그래 일자로 붙인 다음에 누르면은 아니 아니 그래도 이게 퍼지는 게 있어서 양옆표를 어느 정도 해놔야 돼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또 넣어야 돼 밑에다가 붙여주세요 이게 다리 놀랄 때도 이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대기 1부 직전 제가 한 망측 갔다가 혹시 눌러주실 수 있나요? 망측 해 다 넣었습니다 이걸 이제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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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 아니 아니 느낌이 좋아 어 근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강아지 형체는 아닌 거 같고요 아니 원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짜투리는 이렇게 떼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세게 더 누른 다음에 위에 걸 좀 떼어내자 아 여기 모양이 보인다 오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아니 근데 그 정도만 해 앞 모양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우리 무려 보자 웅! 아니 똑같이! 아니 저 너무 잘 만져버렸는데요? 미쳤다. 아이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이거지. 아니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건 세멸작업이 필요한 거 같아. 망치지 말자.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여기 끝에만 살짝만 떼어내고 이제 눈이랑 목줄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아 맞아 목줄 제가 눈 만들고 있을게요 제가 안 뜯었어요 경문이 형이 뜯었거든요 그게 접시에요? 제가 안 뜯었거든요 아 그러면 무대 완성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더 짧게 못 만들어 근데 이거 오래 만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마이초 같아가지고 소스 높거든요 끈질 끈질하거든요 목줄까지 완성했습니다 짱 귀엽죠? 지금 형이 형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이쁜 아주 귀여운 목몰이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뭐죠 이제? 곰돌이 곰돌이 이거랑 검색을 조금 검색을 조금 어 딱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딱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어 잠깐만 테이블이랑 색깔이 똑같아지는데 테이블이랑 색깔이 똑같아지는데 흠 잠깐만 곰돌이는 틀이 없네 아 말했잖아요 아까 아 맞네 여긴 곰돌이가 여긴 곰돌이가 없는데 여기도 없는데 그냥 이거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색깔 이거 색깔 조합해가지고 브라운 이걸로 아 아 오케오케오케 이 정도를 얼굴로 하고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노노노노 일단 보이시죠 비율부터가 지금 2대1 비율을 딱 맞추지 않았습니까? 원래 캐릭터는 2대1의 비율이 최고의 비율입니다 근데 살짝 그 매끄럽지 않으니까 더 매끄럽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좀 약간 현실주의여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제가 못 참거든요 근데 유닌지를 위해서 저는 집중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아 경모님이 졌어요 2D에요 저 3D거든요 제가 2D 힘을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2D는 3D를 못 이겨요 2D는 3D를 못 이겨요 저는 2D 비주얼을 한거야 저는 머리를 완성했고요 이제 눈을 넣을 차례인데요 이러만 붙이면 눈대를 완성했죠 이겼다 이겼다 2D 세울 수 있나요? 세울 수 있나요? 아 어차피 강한이도 못 세웠는데 저는 이 모양에 아니요 아니요 가만히 세울 수 있어요 자 안 세워지네 아니 아니 세울 수 있어요 세워지지 않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D는 서있지 않아요? 눈 크.. 눈 크지도 없는 곰돌이시고 무슨 곰돌이에요 저희는 나무가 눈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B가 아니세요 지금 이불 넣어준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제발 붙어줘 그냥 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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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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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은 그거 탓을 하지 않아요 하하 이러다 끊고 다치는 겁니다 도구가 필요한 사람은 쓰겠죠 알아서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곰돌이하고 강아지까지 만들어서 무대에 올려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문상 얼른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몸통도 없어요 이거 머리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이건 곰돌이 아니고 그냥 곰이잖아 그냥 곰돌이는 이 곰.. 몸까지 있는 게 곰돌이고 이건 곰이죠 그냥 제가 유니지를 돌리셨습니다 제가 근데 경문형이 얼굴은 잘 만들긴 했어요 제 얼굴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몸 형태를 보면은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무대 난입 하이하이 어? 어? 무대가 어딘데? 무대 위죠 위에 위에 진짜 무대? 네 거기다 세워진다고 네 근데 얘는 아니죠 대기자세요 혹시?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클레이야 마이투에요 먹을 수 있는 거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는 거 맞죠? 네 먹는 거예요 마이투에요 저요 완성했습니다 자 제 곰돌이 이제 유니지의 모습을 생각해서 유니지의 대표 곰돌이 모습을 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귀엽고 이제 엄청 카월이 하잖아요 지금 약간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띄는 내가 보여주고 민망한데 그럼요 이거 이거 뭐죠? 이거 공포형에 나오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봐봐요 근데 아니 이 표지를 봐도 중요하게 보세요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저 세울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곰돌이가 여러분 누워있나요? 서있나요?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 앉아있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약간 2D로 만들었어요 3D로 만들었어요 아니 아니요 얘는 거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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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이에요 지금 살짝 큰일 난 거 같아요 3D로 만들어낸 귀여워 1D로 만들었어요 성근 한번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간섭으로 먹어봐 왜요? 그거 쓰고 있어요 안 돼 먹으면 쓸 수 있잖아 2D로 만들고 귀엽네요 아 검은거 아니죠? 아 근데 근데 이거 이거보다는 이게 냄새가 더 좋은데? 소다 맛? 아 이거 아까 애들이 가루쿡 하던 게 이거 가루쿡 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 이거요